가이랄 결... 오, 이제 캘 수 있네요? 오케이 출발! 자, 몇 글 좀 대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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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me to describe your quarry 카우 크리스톨스는 gold to the naked eye and frequently found the formations resembling human handprints surrounding rocks on the bridge and about a few feet above the ground and they are most commonly found in areas with high precipitation got all that? 응? rain, floating rocks, golden handprints, that's your trifecta look for these three things and you'll find the crystals if you've been especially observant then perhaps you already know where to look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하이로 크리스톨스는 꽤 small, and the naked eye can be difficult to spot with the naked eye 어, 벌써 캤는데? 흐흐흫 if you want to survey a wider area though, you might consider building a watch tower and relying on its sensors 다시 따로 세워라고? 샘, 카우 크리스톨 드리버리즈가 좀 다른데 process is pretty simple though access the delivery terminal and drop off any 카우 크리스톨 or 캐리 저 활용해라 샘, 카우 크리스톨 흐흫 우리는 그릇에 들여있는 그릇은 그릇이, 우리가 굴을 하나는 그릇에 있는 그릇의 높은 그릇을 것입니다. 저와 다른 그릇에 대해서 정말 네요. 좋은 장소입니다. 많은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잘 챙겨야겠네요. 이건 왜 A야? 왜? 다리? 새로운 징호했듯? 이제 화물을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어 뭐죠? 뭐야 아 오케이 아하 아 지금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네 진짜 얘네들 말을 너무 많다 말이 이렇게 말 많은 게임 처음 본다 새로운 의외를 쓰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또 있어? 해야 되나 이거? 아 어차피 저기로 가야 되는 거고 다리건설 먼저 하자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오케 오케 출발 아씨 진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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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다 진짜 계속 이렇게 두고 댕기면 무게가 5키로 올랐네요 어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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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킬드 핸들러 좋아요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쓸라고 지금 만든 건데 한번 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딴 지역 가기 전에 한번 쉬고 오자 아 뭐 또 있어? 왜 의뢰가 많아? 아 이거 아까 있던 거잖아 결정 뭐야 이거 다 챙겨야 돼? 이거 챙길 필요 없죠? 나 이렇게 많은데? 개인 사물함에 넣기 이거 좋네 개인 사물함에 넣기 바로 가 그냥 바로 가도 될 거 같아 아따 흔들리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그렇지 감시타 하나 설치해 봐야겠네요 오 밸런스 좋다 확실히 까니까 오 오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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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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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하하하하하하 허리 아 너무하네 야 저런거 조심해야겠다 티 나오는거 품질 최우선 오우 깔아 한번 더 해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건축도 완료 야 가자 사다리를 줬다가 저런식으로 가라 났네 누가 애가 이건 길이 너무 쉬운거 아냐 귀신이 혹시 나오나 야야야 왜이래 야 이래서 풍력발전소가 여기 있구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괜히 있는게 아니었네 뭐야 또 귀신이야? 아 안돼 왜 또 귀신이야 여기서 삘타이밍에 아 진짜 너무하네 나 물 먹자 물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어마야 어 가까이왔다 가까이왔다 어유 숨 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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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케이 이제 가도 되겠다 어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통과한 것 같다 아 너무 많은데? 어 숨 참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안 돼 오 걸렸어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내 화물 아 안 돼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줌 싸면 안 돼요? 뭐야 쓸 수 있는 게 없어 뭐야 아 페이지 번경 이씨 야오씨 내 오줌받아라 이씨 야 인마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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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이거나 먹으나 야이 이씨 흐헣 약이 으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된거같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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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다시 죽어 다시 죽어 아 꿀이네 이거 버섯 뭐야 이거 물 먹어 물 아 그래요? 아 빛때문에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내가 지금 일부러 양손을 안 잡고 있어요 일부러 여기서 내려놓고 스프레이를 뿌려야 돼요? 아 장착하고 뿌려도 돼요? 어떻게 아 뒤를 향하기 여기 그 다리에 있는 건 바꿔야 되나? 위치를? 위치를 바꾸고 해야 되나? 다리에 뿌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야겠네요? 아 야 뒤로 뭐야 저건 아 저건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너무 꿀잼인데? 그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거지? 에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몸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다리는 오래 못쓰나요? 녹슬어가지고 가다가 막 부러지고 이러진 않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좀 빨리 빨리 써야겠다. 어차피 임무 시작할 때 뭐 많이 주더만. 몇 개씩. 일반 의회를 소주할 수 있다. 아 오케이. 이제 진짜 쿠팡맨이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납품 먼저 하고 일반우래 뭐있나 보자 야 너무하잖아 이거 여기까지 가라고?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건 뭔데? 일단 저쪽으로 간다 일단 이거 받아 어 오 그러면 아까 그 바이크 옆에 이걸 설치하면 타고 대길 수 있다 이거네요? 오케이 일단 알았어 어이구 집 많다 자 어떻게 하냐 이것까진 들고 가자 와 지금 너무 무거워 야 누가 오줌 싸놨노 이거 누가 저리 오줌 싸놨노 여기 버섯에 뭐가 생기네요 뭐야 캐릭터 피규어 어 뭐죠? 이거 어떻게 가야돼? 로프 잡을 수 있나? 밧줄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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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말이 왜? 120km를 짊어지고 지금 하하하하 절벽으로 오른다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 굳이 밧줄 안 써도 되는 구간 같은데 아니 근데 이때는 드론으로 배달하면 되는거 아냐 아 드론이 녹슬어서 망가닌다 아 그렇네 비 때문에 그렇겠네 설정 잘만들어놨다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좀 먹자 얘들아 아 이거 이동하면서 뭐 먹질 못하겠네 자꾸 쓰러지니까 이거 이건 무조건 SG 중간에 걸린게 없었는데 중간에 걸린게 없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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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되나 이게 이게 돼? 가 시간 오오오.. 오케이 야 점프도 돼? 이거 물도 통과하나요 이거? 오 Beim 오오 오 좋아 오 좋아 야 이거 꿀이네 아 잠시만 나 지금 제대로 가고있나? 야 싸우지 말자 얘들아 나 그냥 알아서 갈게 야 이거 바이크 쓰니까 좋네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오 개꿀 오 저거 발전소 아니야? 오 발전소 아니야 이거? 와 개꿀이네 오 금방차 아하 왜 이리 걸려 발전소 여기도 있어 아하 돌불이 많네 진짜 그런데 여기 엄청 많네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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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렀어 뭐야 아 굴러버리는구나 화물 부사진거 아니네 아씨 화물 부사진거 아니네 아니 어떻게 저런 짐을 싣고 구르냐 미치네 아니 무슨 짐을 이만큼 짓고 굴러 굴러 아하 아 아이 점프 아 그래 점프가 있었지 압박기 어떻게 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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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려 내려 버려 압박기 되는거 뭐야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빨라 왜이리 빨라 사고 들어갈 수 있냐? 아이 두 번 굴러가지고 22% 까였어 아 아 A등급 아 진짜 구르지 말았어도 세워놓고 프라이빗 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4 4 5 4 5 5